오늘 메모리아의 주제는 여친 탐정단입니다. 여러분들이 탐정이 되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데요. 어? 그럼 범인이 우리 중에 있는 건가? 어? 네? 사선에 뭐.. 아니지 아니지. 거기에 왜 찔들어 먹었지. 방탄소년단!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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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이 정도면 그 손뭉치는 이거 갖고 가서 오! 이걸로 대체 해야겠다. 오늘 탐정에 걸맞는 안경이거든요. 일단 너가 이런 안경을 사니까 우리는 전전당당의 전당포씨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요. 전당포씨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전전당당 전당포씨를. 내가 뭐 해본 적 있어요? 저 딱 두 번 해봤는데 한 번은 힌트 엄청 많이 받고 성공하고 한 번은 힌트 엄청 받고 실패했어요. 그때 실패하고 나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.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정답을 맞추지 못하다니.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밀폐 공간 무섭습니다. 여기 파란 줄 알아서 귀신같이 보여. 저 갈비수 빈인 줄 알았는데. 언제 들어가요? 언제 들어가요? 언제 들어가요?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. 간다! 네! 시작합니다. 들어가요. 난 언니들 믿어.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? 등장! 등장! 뭐야? 들어오자마자? 등? 우와! 생각보다 되게 밝네 느낌이야. 뭐야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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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쥐 뭐야. 야 여기 조심해. 여기 생쥐 있다. 와! 싫어. 갈까요? 들어가면 돼요? 들어가요?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작! 탈출! 이거 원래 안 대쓰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? 우와! 할리갈리! 호텔 델루나! 할리갈리! 뭐야? 이거 그냥 들어가? 델루나가 그거네? 여기서 내가 그거 하려네. 세쟁이! 여기 봐! 여기 봐! 어! 아 맞아! 이거 보면서 해야 돼. 어! 맛있는 거다! 내가 봐. 아니야! 아! 야! 동생 둘째가! 아! 맞아! 이거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. 헐! 프런트 직원! 마셔요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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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를 다 가져갑시다. 여긴 뭐 없어? 필요할 때마다. 아! 이런 키로 열어서! 잘한다! 그거 키 다 챙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저 이거... 키 다 챙길까? 이것도 다 챙길게. 일단 프런트 이 아이가 돈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였다는 걸 알겠어. 아 얘가 점심 식사 이후에 차를 먹고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. 송지백 아니면 그거야 프런트. 얘가 전달하고 얘가 음료재료 수령미 채워넣기로 했거든요. 얘는 그냥 타주기만 했고. 음료를. 그리고 나무 요정 있잖아. 야 이 요정 자식아! 야! 살짝 훔쩍 말해봐. 살짝 훔쩍 말해봐. 얘도 나머지 해가지고 죽는다며. 죽는다며. 어? 다이어리? 다이어리? 얘 한번 봐보자. 근데 비밀번호가 있어요. 이거 그냥 무력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? 여기 뭐가 있어! 돈 막스와 오히려 반대라서 비번 안 보고도 뭐 있어? 오수 가방 있다. 오수가 공무원에 응시를 했었네. 무슨 번호를 쓸까? 제가 넣었던 번호인데? 그러네. 빚쟁이는 돈 안질리나한테 돈을 빌렸겠지? 응. 편지를 읽어볼까? 오수에게. 오수야. 나막스. 내가 부모님께 크게 혼날 일이 있어서 핸드폰도 정지당하고 오늘은 카드도 정지당했어.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줘. 우리 엄마 번호야. 이 사람은 번호? 어? 이 사람은 번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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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계십니까? 스모크다. 스모크다. 야 너무 무서워. 우리 이거 아니면 여기 질식해서 죽는 거 아니야? 틀렸다. 나 어때 보여요? 언니 없어! 언니 진짜 무서워! 저희가 맞다면 연기를 더 뿌려주세요! 누가 봐? 네? 검돌이가 막 뛰어오는거 아니야? 검돌이가 막 뛰어오네 정답! 와 재밌다! 우리 방 탈출! 아싸 탈출! 와 진짜 맞췄다 대박! 와 우리 잘 알았다 이제! 근데 맨 처음부터 이걸 찾았으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 저기 있었잖아 맞췄다! 나가면 돼요! 나 근데 솔직히 맞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와 얘네가 똑똑하네 얘네가 똑똑하네 원래 벌칙 뭐였어요? 주적글이 쓰인 자기소개 티셔츠였어요 귀엽다 귀엽네 나쁘지 않네 굳이 입고 싶진 않을까 좋다 맞춰서 다행이다 지금까지 여자친구 단첨단이었습니다 네 탈출! 우리야 긁적 긁적 이 다이아몬드는 내가 먹튀야겠어 탈출 그래도 집간도 있어야지 5천 도토리 주세요 네 갑니다 슬레이트 차요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하나 둘 셋 안 내면 진 거 왜 나왔어 안 내면 진 거 왜 나왔어 조금alnya machines 장면 카카오 먹자 혹시 먹자 누굴